아 언니 일단 우리 아인언니 머리카락이 방금인데 잠깐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영어로 영어로 아 원래 앨범 딱 나오고 첫 속에 너 언니랑 원래 영어로 아 언니 아 아 아 아 언니 다 같이 프로스트라고 하고서 건배? 응 독일어로 건배? 우와 언니 같이 건배라도 한 번 합시다 손이라도 내 손을 같이 잡아요 내 손을 같이 잡아요 아 아 언니 스톱 너무 예뻐요? 한 명씩 나와 스톱 아 우리 아이리언니 아 예쁘다 예쁘다 이 나온다 아 언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럼 언니 날 잡고 날 잡고 날 날 날 봐 날 날 날 날 날 아 언니 저희 멤버가 2, 3월 달에 생일들이 다 아 그리고 21일 날 웬디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해주려고 아 아 아 언니 여기다 아 아 아 왜 너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먹고 싶었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빨대만 입에 대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빨대만 입에 대봤습니다 아 언니 정말 제 방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빨리 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기후가 너무 좋네요 아 아 완벽합니다 아 아 언니 한번 먹어봐요 언니가 떨어지는 거니까 나도 잘 먹을게요 네 입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요 언니 미역국 맛있어요 아 언니 우리 엔디는요 뭐야 웃음이 많은 해맑은 아이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끔은 눈치 없이 웃기도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니 부디 예뻐해 주세요 아 언니 되게 예쁘다 이게 어쩜 색깔이 저렇지 그치 아 여기 진짜 예쁘다 색깔 어 왜 이렇게 여기 사람이 많지 야 잠깐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언니 잘 입겨 언니 낚시 에 성공하길 바래요 낚시 꼭 성공이야 책 한번 들고 가야 돼요 비싸요 아 언니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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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메롱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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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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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는 내주는 거예요?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취해서 두 정리를 드릴게요. 아, 언니!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돼요, 이거를? 옆 질문이라고 할게. 아니요, 언니한테. 어쩜 이렇게 예뻐요? 어쩜 왜 이렇게 예뻐요? 도대체 카페 가면 무슨 음료를 먹길래 그렇게 예뻐요? 아, 언니! 안 그러면 저기서 이쪽으로 달려와서 그만 달리고 싶어. 계속 달려요. 오늘 달리는 컨셉? 아, 이렇게. 아, 언니! 아, 언니! 같이 쓰자. 주진 않을 거야. 이거 하나 줘요. 아, 이거? 이거 안 되지. 이거 언니 써도 돼요, 나 이거 하나만. 아, 안 되지. 아, 언니! 이게! 나 주는 거야? 어, 뭔데? 지금 화장실 가요. 마지막 거? 아니, 봐봐요. 이게 최선이었어요. 아! 아, 갖지 마요. 아, 언니! 위에. 아래. 아래. 어. 아래? 아, 셋둘이 될 수가 없구나. 어, 정해졌어요. 아! 자, 여기 보시면. 자, 이렇게 팀을 나눴는데요. 네. 아, 언니! 아, 언니! 아, 여기 보시면. 아, 여기 보시면. 보면 안 돼? 아니, 좀 안전한데 가슴이. 어, 내, 내, 내 등만 봐. 내 등만 봐. 내 등만. 봐봐요. 대박이죠? 아, 언니! 땡珠아에서mitставля요. 아니, 왜 내가. 아래. 나 Where다, 나 누원놔 Quit The Yeah! 아, 언니! 아이, 집에 뭔가 이혼 음료 찍어야 할 것 같아요. 뭐라고? 이혼 음료 와 vea. 이 одной 공우 시대 오는 거잖아요. 아, 시원anged. 만護 아 Gleich의 Think! 아, 언니. 양, 양을 배워보자. 양, 양을 배워보자. 아래 아, 오늘 꼭 Megan. 母이 third place intent. 이역인춤? 이역인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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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 나 안경 써줘야지 안경이 없어 This is for you Thank you 이 방제 Dieu 제출이 아 언니 님이 안 나오냐 그러고 보니까 아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야 일로와 뒤로 오면 돼 아 언니 우리 케미가 좋아요 뭔가 아로우스 드라이프 나는 세워로 우스 드라이프 씻고 자겠습니다. 첫째 날 밤인 파타야. 여러분 잘자요. 아 언니.